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262페이지 맨 밑에 교육인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보조원은 교육대상 아닙니다.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26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2년마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교육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내모하시고요. 2개월 전까지 교육 언제 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괄호 안에 보니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 사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된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 사원이라면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면 공인계사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기역, 니언, 동그라미 2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자, 그래서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그래서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이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10년간 중개업을 하거나 또는 10년간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폐업을 하거나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재등록할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263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줄 실무교육 내용은 개공, 소공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예, 법률지식 밑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률이등이며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밑줄 치시고요. 연수교육하고 차이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인데 실무교육은 법률지식이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인데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3번 직무교육입니다. 보조은 될 자가 미리 받아야 되고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26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미엄의 수강료, 그 다음에 비엄의 교육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증 줍니다. 그런데 양가로 5번 교육비 지원 등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짜로 실시합니다.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교육비를 지원해 주니까 공짜로 교육을 받으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은 맨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니까 교육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11동그라미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데 직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265페이지,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강사요건은 시험에 잘 안나오고 맨 밑에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지만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266페이지 표로 정리해놨는데 이 266페이지 표에서 시험에 거의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26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한다. 연수교육도 시도이사죠? 직무교육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층이 실시하고요? 맞습니다. 2번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관보에 공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틀렸고요.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소공의 경우에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개공이 개업공개사, 소공이 소속공개사 줄인 말입니다. 4번,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구요. 5번, 국토부 장관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층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교육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공짜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 그럼 266페이지를 보고 몇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그 네번째에 있는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주에 나오는 소위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공짜로 받습니다. 공짜로 교육하는 것은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실무교육은 법률지식이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라는 것 주의하시구요. 마지막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되구요.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 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또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같은 말이죠. 이 세 개 가운데 있는 세 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지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구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지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 하나만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나머지 교육은 처벌규정 없습니다. 처벌규정은 없지만 사전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고요. 거래사고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 50% 맞습니다. 3번 3번이 틀렸네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빨각대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그 신고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 기소중지 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불기소처분 무혐의결정 공소건 없음 보상금 못 받습니다. 보상금 받고 못 받고는 검사손에 달려있다. 6번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는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은 자격증 교부 신청하는 경우 교부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만 수수료 낸다고 했습니다. 재교부만 수수료 낸다. 자, 그 다음에 12번 270페이지 12번입니다. 3년마다 연수교육 실시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13번은 7일 전까지가 아니라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OX 문제도 다 기출문제 지문이니까요.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1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 272페이지 행정형벌인데요. 행정형벌 두 문제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벌이 있고요. 이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벌은 5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 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72페이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혁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계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73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역은 1년에 천만 원 2번은 1년에 천만 원 3번 3년에 3천만 원 아, 디거 3년에 3천만 원 리얼 무등록중계업자 3년에 3천만 원 미염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 4번입니다. 이거 단순히 암기해야 풀 수 있는데 시험에 두 문제 평균 출제됩니다. 3문제 나올 때도 있고 1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3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관 매무수거 유사명칭 요거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3년에 3천만 원은 같은데요. 제가 편의상 1년에 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1년 이하의 진액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다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유사라는 말이 지금 동그라미 2번 순서가 다릅니다. 유사명칭이 두 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274편 6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해당되는데 이중지급, 이중계약서는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기본사하고 순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한자, 양수대여받은자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위반 이 비밀준수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제입니다. 반의사불벌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중계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관, 매무수거 이렇게 안기하고요 우리 273페이지 교재에 있는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재는 법조문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좀 다르다 27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진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되는 것 기역 맞네요 유사명칭 사용 그 다음에 니언 이중등록 맞고요 디것 거짓정보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고요 리얼은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진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5페이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기준은 278페이지를 보면 278페이지를 보면 가나다가 500만원이죠 가나다 500만원 이렇게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가나다 개별기준이 있는데 277페이지에 보면 거기 맨 밑에 가태료 부과기준의 1번의 일반기준 가번에 보니까 부과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가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태료 연체하고 있으면 줄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리는 경우 277페이지 맨 밑에 나번에 보니까 부과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별기준마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무거운 것부터 500만원짜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우리 책은 그냥 법조문 순서이기 때문에 책 순서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확부모 확부모 추 이게 500만원입니다 개운해 400만원입니다 개별기준이 공 300만원입니다 확부모 추 개운해 공 명령교 이게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이게 개별기준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기준을 278페이지에 278페이지에 있는데요 확부모 할 때 확은 어디 있냐면 마번에 있습니다 278페이지 마번에 마번에 보면 반가로 3번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제시 안하면 500만원이라고 되어있죠 설명도 안하고 근거자료 제시도 안하고 둘 다 안하면 500 둘 중에 하나를 안하면 25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는 메인 위에 있네요 가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모는 두 번째 있네요 아 부 모 확부모 확부모 추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가 뭐냐면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경우입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 18조 3의 이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 다번이 되겠습니다 다번 그래서 500만원이고요 400만원은 개운 해 공 명령 교 개운 해 공 어디 있습니까 그게 4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는 라번에 있네요 라 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자 차 맨 위에 세겨있잖아요 협회가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에 있네요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해임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차에 있네요 차 279페이지 네번째 줄에 그 다음에 300만원 300만원은 공제사업 운용실적 그게 278페이지 맨 밑에 아에 있죠 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명령 200만원이 어디냐면 카 카에 있죠 카에 있고요 그 다음에 278 맨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4 그리고 279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번째 줄에 카에 있습니다 4 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는 게 자료제출 보고하라고 하는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가 되겠죠 100만원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최대 1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맨 밑에서 열 번째 줄에 보면 바번에 양가로 반가로 1번에 보면 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면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만원 6개월 초과 한 경우 100만원입니다 최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개별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그럼 예를 들면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입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카페에 매물을 올렸는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삭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이기 때문에 개별 기준이 500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깎아주더라도 250만원은 부과되고요 만약 250만원 부과됐다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과태료를 내면 또 20% 할인해 주죠 그러면 최고 적게 내도 200만원은 내야 됩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과태료 빨리 내면 20% 깎아주죠 요즘 이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호위 매물 올린 거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완료라고 적어놔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올렸던지 간에 지금 현재 과태료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76개 있는데 명칭 명칭 광반납 광반납 보이게 휴 개별기준이 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기준이 30만원이 있고 20만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별기준은 개별기준까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는데 50만원짜리가 파에 있네요 파 파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에 있고요 하 그 다음에 뭐 버 4개가 있죠 4개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50만원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 다 30만원이고요 20만원짜리는 그게 너에 있네요 너 너에 20만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광고하려면 성명 소 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되죠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됩니다 중계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됩니다 보조원 명시해도 100만원 이하이 가태료 개별기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명 소 연 등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려면 여기다 5개를 더 명시해야 되죠 소면 종가 형 중계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계대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인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총 사방 개개 입주 간 8개를 더 명시 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총청수 사용성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통령령의 개별기준은 50만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등록증 반납안하면 50만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이내 반납안하면 30만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간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물 초과 무도한 후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입니다 개시할 사항은 뭘 개시해야 됩니까 등수 등수 사보자 5개 개시해야 되죠 등록증 원본 중계보수 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등수 사보자 277페이지를 보면 자격증 가태료 부과권자인데요 동그라미 1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고요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 자격증 미반납한 경우는 시도이사 부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체납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다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합니다 결과는 참작해야 되나 동기는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엑스입니다 동기도 참작을 해야 됩니다 280페이지 가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했네요 1번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2번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3번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4번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5번은 개공 안인자가 중개산물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 양쪽을 다 벌하는게 양벌규정이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만 벌하는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 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벌 받고 직원은 벌 받지 않습니다 280페이지 양벌규정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 이 두개가 행정형벌 48조는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9조는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 해당하는 위반행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진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형을 과합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죠 만약에 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직원 잘못해가지고 천만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백만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과실이 없으면 자 28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중소속은 될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되고요 3번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취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제해야 되죠 5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가서도 자격정 못 따게 그런데 자격정지는 통제하는 규정 없다 맞습니다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혁공개사가 고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300만원 이상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중개사무소 개업도 못하고 문 닫아야 되고 취직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민주주의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판례는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인데 이때 이 법이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번 업무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업무정지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부령이고요 가태료는 국토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공개사로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는데 개혁공개사 아닌 자 그렇죠 개혁공개사가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 되렵니다 만약에 표시광고를 하면서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 소면종가형 총사방 개개입주관 이런게 누락되면 개혁공개사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가 되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X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소속공개사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 안됩니다 행정형벌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양벌규정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 되렵니다 그래서 X고요 7번 연수교육 안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가 되렵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기준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개혁공개사도 포함된다 했는데 직원 잘못으로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아도 그건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10번은 자 여기까지 하고 씌었다가 284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